음악 안녕하십니까 유수환입니다. 자 오늘부터 우리 매경테스트 1일 특강에 대해서 몇 시간 공부해 볼 텐데요. 총 1일 특강은 5회차 수강입니다. 5회차. 5회차인데 미시부터 거시까지 포인트를 10개 포인트로 나눴습니다. 10개 포인트로 나누어서 총 5회차 동안 한 번 강의시간, 한 번 인터넷 강의 때 두 포인트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0개 포인트를 5시간에 걸쳐서 한번 문제풀이 겸 우리가 공부를 좀 더 해 볼 텐데요. 지금 우리 이 수업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매경테스트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물론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매경테스트 시험 보는 분들. 그 말고 또 일반적으로 취업 준비나 이런 취업 관련해서 필기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. 그 다음 오늘부터 지금 하는 이 총 5강, 5강은 어떤 문제를 적중시키는 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로 아마 저랑 교류를 많이 하셨던 분들일 거예요. 그리고 그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설명이 좀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. 지금 우리 시간이 1강인데요. 1강은 포인트 1, 포인트 2 해서 미시편을 먼저 이번 시간에 볼 텐데요.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PDF 파일이나 이거를 보시면 제가 설명을, 그러니까 한 문제당 설명을 충분히 해 놓았습니다. 그러니까 충분히 해 놓아서 여러분들이 마치 이 인터넷 강의를 듣지 않아도 그냥 혼자서 이 교재만 가지고 그냥 일일 특강 자료만 가지고 공부를 하시더라도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만큼 설명을 충분히 해 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좀 평상시에 제가 말을 하듯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말을 하듯이 설명을 적어 놓았으니 설명만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 가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떤 기초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래도 설명을 읽어도 잘 모르겠다.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설명 제가 이제 많이 잘 적어 놓은, 잘 적어 놓았다고 스스로 말씀드려서 좀 거시게 합니다만 스스로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해 놓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서 같이 읽으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미시부터 거시까지 총정리를 한번 해 보는 그런 강의시간이 이번 5회차 강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